이거 한번 비트 비트 누가? 비트 있어요? 아니요 그냥 프리스타일 아 그냥 말하듯이 말하듯이 오케이 본인가라서 어? 여기 본인이 없어 준비가 돼있어 무서워 다 있어 나는 지금 아이돌 라디오를 넣었지 내가 하는 랩을 그 뭐라 했었지 김원필 너 지금 형이라고 안 부를 거야 응 내가 내가 응 응 응 응 응 감정 전달 네가 그렇게 짠 걸 좋아해 나도 좋아해 오 진짜로 이거 왜 이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네가 한번 들어와 봐 응 응 오케이 원피엘 verse 2 짠 걸 좋아하냐고 물어봤어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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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아 형이 말해줄게 으아아악 아직 남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좋아요 더운아 너 아침에 유리였는데 여름장 같네 소리질리는 소리가 너무 느껴졌어요 더운아 형이 말해줄게 저 진짜 손하고 발이 없어지는데 오랜만에 두 번 경험하셨네요 여름이 진짜 겁네